용지함 2에 용지넣기, 용지넣기, 레터헤드 및 양식지, 용지함을 엽니다. 용지를 넣기 전에 용지너비 조정대를 조정합니다. 용지길이 조정대를 조정합니다. 용지함에 용지를 넣습니다. 용지길이 및 용지너비 조정대를 사용중인 용지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. 용지함에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. 용지함에 용지를 넣습니다. 용지길이 및 용지너비 조정대를 사용중인 용지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. 용지함에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. 용지함을 닫습니다. 용지넣기, 사전천공, 용지함을 엽니다. 용지길이 및 용지너비 조정대를 사용중인 용지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. 용지를 넣습니다. 용지조정대를 정확한 크기로 조정합니다. 용지함을 닫습니다.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. 용지항에 있는 수술 속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